ethb 자 와봐바 마주창 어...그리고 엉덩이 엉덩이 앙코르충 그리고 공 그리고 공 이거죠 이거죠 이제 직관적이고 세거든요 이게 광식이 아닙니까 마주사실 복관 색깔 터뜨리빙 또 활약하는데요 니 스킬에 카이사가 계속 위하는데요 세린이 덜 잘 걷거든요 이러면 메드라인스가 이기는 도입니다 세린 밖에 안 남았습니다 4대1 그리고 아직 카이사 전멸입니다 탑쪽에 내각을 기다렸습니다 안전하면 스욱 들어갔던 원더 역병 기회예요 가야 되는데 비토르의 레이스가 너무나 셉니다 그런데 휴벌리도 치면서 위조로 빠졌습니다 누가! 습관에 그리고 또 잔줄격이니 트리스타나에 들어갔어요 아니 룩즈 룩즈 예술이네요 그리고 결국 알라두르카의 전사 트리플 키를 만들어내고 있는 휴벌리 그리고 톱부터 위험해 보이는데요 코어도 날키 그리고 펜타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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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스에 프라텔! 고고고고고고고고고 펜타! 펜타! 엽타킥! 고고고! Let's go! Nice! 승! 브리드가! 때릴 수 있죠? 그래도 브리드가 상황이 좋아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데프트가 넘어가면서... 조식해. 흡수! 브리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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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안 되거든요! 재카헤즈! 재카헤즈! 재카헤즈가 이기는 구도인데요? 재카헤즈 수가 없어요! 재카헤즈 대단하네요. 재카헤즈! 돌았어! 잡았어요! 재카헤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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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카잡니다! 3 One 2 5 5 툴 잘못 섰다